둘, 셋, 박찬! 안녕하세요! 박찬수 원장입니다! 김석준 선수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아, 2등 빼! 2등으로 밀려놨습니다. 김석준 선수 달려야 돼요. 박! 아, 형님. 형님. 제대로 골대 맞는 거 같은데? 가서 코치 좀 해줘요. 딱 훈훈한 스승과 제자 형님.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 바나나 막 던지고, 오케이! 맷돌 1등 탈환했습니다, 김석준 선수! 어디 갑니까? 김석진 선수 어디 가요? 이것은 심지어 매일상적인 가족 스냅크인 것 같다. 야 해봐. 제이호포 출발합니다. 아 김석진 선수 맵도 모르는 걸 가가지고 아 자기가 성공한 자기가 맞았습니다. 이건 바보입니다. 김석진 선수 점프.